한국 정부는 29일 동해상에서 구조했던 북한선언 3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북한선박 한 측에서 선언 3명을 구조했으며 이들은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29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 선언 3명을 북한에 인도했습니다. 북한선박은 당시 강원도 원산항에서 출항했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18일에도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선언 5명을 북한에 송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파리 테러 공격을 주도한 용의자들과 직접 연계된 이슬람 순위파 보장 조직 ISIL 지도자가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연합군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29일 브리핑에서 샤라프 알 모아단이 지난 24일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모아단이 파리 공격을 조율한 조직의 지도자로 알려진 압둘하미드 아바우드와 직접 연계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바우드는 지난달 13일 파리 테러 공격 며칠 후에 경찰의 검거 작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모아단이 서방에 대한 추가 공격을 적극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했지만 공격 목표가 미국인지 유럽인지 혹은 둘 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동안 연합군의 공습으로 ISIL 지도자 10명이 사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ISIL의 테러 활동이 계속되는 한 미군은 이들을 추적해 사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서방 6개국과의 핵합의 과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8일 이란에서 전홍축 우라늄 11,300여 킬로그램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로 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로써 당초 예상한 2, 3개월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3배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의 우라늄 제거는 핵합이 이행일까지 300킬로그램 이상의 전홍축 우라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준수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제거는 이란의 핵합이 준수 여부를 규명하는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B.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29일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서 쪽에 위치한 마르단 지역의 국가자료등록청 건물 정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관리는 언론에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건물 정문으로 돌진한 뒤 몸에 두르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현장에 시신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봤다며 당시에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의 연계단체인 자마트 울 아흐라르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흑인 10대 소년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백인 경찰관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7세 소년 라쿠안 맥도날드에 대한 총격과 관련해 6가지 항목의 살인죄로 기소된 제이슨 반다이크 경찰관은 29일 시카고 쿠카운티 법원에서 그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총격 장면을 담은 경찰 동영상이 공개되자 시카고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주일간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시카고 경찰서장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지난 26일에도 19세 남학생과 5명의 자녀를 둔 55세 여성 등 흑인 2명이 경찰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올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최근 올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이 남녀 부문에서 각각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3% 지지를 얻어 여성 1위를 차지한 클린턴 전 장관은 역대 같은 조사에서 20차례나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B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 수가 지난해 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UN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이 4천만 달러에 달했고 대부분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내년에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위해 내년 상반기 핵과 미사일 도발 대신 유화 정책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평안북도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 수가 지난해 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보는 29일 2015년 통일보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방문자와 이산가족 상봉자를 제외하고서도 올해 한국 국민의 방북 건수와 규모는 104건에 2,035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52명에 3.7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 민간 교리가 활성화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2010년 이후 연간 방북 인원을 보면 2010년 6,211명에서 2011년 1,612명, 2012년 240명, 2013년 212명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천안한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 민간 교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방북 인원이 전년보다 2.6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파리와 합의 이후인 올해 10월 방북 인원 880명은 5.24 조치 이전인 2010년 1월 기록했던 816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정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준비도 진행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 사업을 위해 생사 확인 동의자 약 3만 명의 명단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서신 교환에 대비해 영상편지 만 편을 제작했고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도 만 건을 실시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이달 초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의 한을 흘러서 빨리 풀어드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북한과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산림, 환경협력 사업도 올해 5년 만에 본격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간단체가 올해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16차례 방북해 잔나무와 낙엽송 종자 8톤, 잔나무와 미인송 묘목 27만 그루 등 한국 돈으로 15억 원, 미화로 약 130만 달러어치의 양묘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월엔 남북 당국자가 참여한 가운데 금강산 병충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남북 공동방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년 초 방제 결과를 점검하고 추가 방제와 산림협력 발전 방안을 북한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물류협력 사업인 라진하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엔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이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3개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2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VOA의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5,100만 달러보다 17% 줄어든 것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러시아와 중국, 호주 등의 지원과 유럽연합,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대북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OA 집계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등 14개국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도 올해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기구들의 중앙 긴급구호기금 8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50만 달러에 비해 180만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의 올해 대북지원 규모는 9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유 지원으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전달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90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과 6월 말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영향지원사업에 각각 2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 12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의 12월 지원금은 내년도 사업에 사용된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유엔 아동기근 유니세프의 대북보건사업과 세계식량계획의 영향지원사업에 각각 4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템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독일 방문 중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 유엔과 함께 모자 패키지 천일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에 이어 스웨덴이 350만 달러를 지원했고 호주 230만 달러, 캐나다 22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11개 나라의 대북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줄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고, 스위스 정부의 지원 규모도 25% 증가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중국, 리텐슈타인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의 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전체의 61%인 2,600만 달러가 식량 등 영양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주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식량농업기구 FAO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이 기구를 통해 북한에 영양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러시아와 한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중국 등 9개 나라로 기부금액은 총 1,8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영양지원에 이어 보건사업에 632만 달러, 식수비생사업에 410만 달러, 재난감소사업에 170만 달러, 산림 황폐화 방지 등 경사지 관리 사업에 14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통일부 직원과 정책자문위원,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선정한 2015년 통일부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10대 뉴스의 1위는 이산가족 상봉이 차지했고, 이어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과 8.25 합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사업과 전시회 개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라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비롯해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과 경원선 한국 측 구간복원, 체육 종교 등 남북 민간 교류 체계,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 관세 적용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습니다. 2015년 을미년이 저물어갑니다. VOA는 올 한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내부 권력구도, 미북관계, 북한 인권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북한 내부 권력 구도를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 분자로 지목돼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월부터 숙청설이 제기됐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기록 영상물에서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의문을 낳았던 현영철이 잔혹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음을 확인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숙청 뒤에도 현영철의 모습이 북한 TV에 계속 등장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입니다. 처형 간부 흔적 지우기가 대외적으로 처형을 공식화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흔적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 11월엔 한때 김 제1위원장의 오른팔로까지 여겨졌던 최룡의 노동당 비서의 신변에 이상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바로 빨치산 1세대 리을설에 장례식 조선인민군 원수인 고 리을설 동지의 장례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리을설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최룡의 이름이 빠졌고 이후 그의 모습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룡의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방 협동 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채견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집권 4년 만에 유일 지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집권 초 자신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이었던 군부의 리영호와 친인척 세력의 장성택을 2012년과 2013년 각각 제거한 뒤 올해 빨지산 후손그룹의 대표주자인 최룡에까지 무력화시킴으로써 상층부 권력 장악을 끝냈다는 분석입니다.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스러운 언행이 숙청의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의 경우에는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함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절대 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했다는 관측입니다. 김 제1위원장의 측근 자리를 새롭게 채우고 있는 인물로는 당 조직 지도부나 군 총정치국 출신들이 눈에 띕니다. 조직 지도부 출신으로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올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요직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영철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이 된 박영식도 총정치국 출신이고, 지난해 4월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된 김수길 또한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이들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용도로 발탁된 인물들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인사가 과거의 조직 지도부나 총정치국 같은 어떤 조직 장악, 정권 보위에 앞장서 있던 인물들을 끌어내가지고 핵심 포스트에 앉힌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그 사람들이 조직 장악 능력이 높다고 보고 어떤 실무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경험보다는 조직을 장악해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더욱더 주력해왔던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급부상한 인물로 조용원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부부장은 조직 지도부의 말단 지도원과 과장을 거쳐 지난해 부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들어 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수행 횟수가 황병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50대의 젊은 나이로 김정은 시대 권력층 세대교체의 대표 주자라는 관측입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 제1위원장의 패밀리 그룹에선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올해 28살인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맡으면서 선전 선동부와 서기실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관측입니다. 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는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은퇴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김여정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커지겠지만 아직은 패밀리 그룹이 김 제1위원장 친정체제의 핵심 세력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패밀리 그룹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고 당에서는 조현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조영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군에서는 황병설 총정치국장 공안기관에서는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의존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내년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권력층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내년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파워엘리트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의원 그리고 정치국 위원과 후보의원직에 새로운 젊은 엘리트들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외견상 김정은 정권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제1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권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특히 내년 7차 당대회에서 대규모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자리에서 밀려나는 구세대 엘리트들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 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2015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올 한해 미국 관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은 내년에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 도발 대신 유화 정책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내년 상반기에 유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또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예측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안보연구소 이상숙 박사는 29일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2016년 국제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북한이 7차 당대회 이전엔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세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다를 겁니다. 상반기는 당대를 준비하고 또 당대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화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반기 유화 정책이 실패한다면 내년 하반기엔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박사는 또 북한의 7차 당대회 개최는 경제 부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국가 재정이 확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이 당대회에서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저는 그동안 당대회가 있을 때 중요하게 나왔던 게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몇 개년 계획, 이런 중장기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중국 전문가인 김한권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내년도 북한 정세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과 비핵화라는 양끝 논리가 아닌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공을 위한 대규모 외자 유치 등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을 추진하는 건 반총장을 북한의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국면 전환을 의도한다기보단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반총장의 역할을 강조할 거란 분석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북한이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외적인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장은 내년 동북아 지역 정세와 관련해 내년 5월쯤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한중일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소장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관계가 회복되고 지역 통합을 이루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놔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2014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 CRS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78억 달러 상당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약 70억 달러는 미국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참용 수송 헬리콥터와 관련 장비, 첨단 무인 항공 정찰기 등을 미국에서 구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한과 계속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은 이라크로 지난해 73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무기 구입에 나선 것입니다. 3위 무기 수입국은 브라질로 65억 달러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주로 스웨덴산 항공기를 구매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의 무기 판매 규모는 2013년에 701억 달러에서 718억 달러로 조금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가 나빠서 당분간 국제 무기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무기 시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수년간 무기 공급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362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해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50%를 점유했습니다. 러시아가 뒤를 이어 102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고 스웨덴은 55억 달러, 프랑스는 44억 달러, 중국은 22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국제 무기 거래와 관련해 공개된 가장 구체적인 보고서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독일의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북한이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창성이 돋보이지만 폐쇄적이고 정보를 통제하는 기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김연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컴퓨터 보안 회사인 ERNW의 연구원인 플로리안 그루노 씨와 니클라우스 시스 씨는 지난 2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컴퓨터 관련 강연 행사에서 북한의 컴퓨터 운영 체계인 붉은별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붉은별은 지난해 그 존재가 드러났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루노 씨 등은 붉은별 운영 체계의 안개 걷어내기란 제목의 이 강연에서 붉은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운영 체계인지 궁금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붉은별을 실제로 가동하면서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붉은별은 외형적으로 미국 애플사가 만든 OSX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적으로는 페도라라는 이름의 리눅스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컴퓨터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코드를 변형 또는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독창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붉은별은 인터넷 접속을 위한 브라우저와 이메일 접속 프로그램도 탑재됐지만, 북한 내부에서만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변형이 불가능하도록 해 외부의 침입은 물론 북한 내 컴퓨터 이용자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붉은별은 특히 USB와 같은 외부 저장 장치가 연결되는 즉시 비밀 정보를 삽입해 문서와 사진, 비디오 등의 파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발언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쉬스 씨는 분석했습니다. 브루노시아 쉬스 씨는 붉은별 분석을 위해 인터넷에서 직접 붉은별을 내려받아 코드 분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북한을 접한 게 전부인 두 사람은 이번 분석을 통해 조금이나마 북한 사회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번 강연은 CCC라는 이름으로 지난 198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해커와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이뤄졌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평양에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의 문을 엽니다. 먼저 3개 학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가 내년 5월 2일 평양에서 문을 엽니다. 영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두라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평양을 방문해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그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학과를 내년 5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그걸 운영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교과 과정이라든지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점들은 채우고 그러면서 완성이 나가게 됐어요. 이 목사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디자인 학교는 패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편집 디자인 등 3개 학과가 먼저 수업을 시작하고 8월에는 핸드폰용 게임 디자인 학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2년이고 나중에 3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학과당 학생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모집 요강에 따라 내년 2월쯤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이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학생 가운데 75%는 장애인 학생, 나머지 25%는 일반 학생들을 뽑아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일반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원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문을 여는 것은 디자인 학교가 처음입니다. 이 목사는 북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도 학교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연결이 되고 생활하는 중차대학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연맹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라든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목사는 일단 장애인 연맹사나 기능공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나중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교과 과정이 확대되면 독립적인 건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단 북한의 교사들을 선발해 수업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디자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교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라인터내셔널은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선수단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는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예술 공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B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c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이 대기오염, 즉 스모그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디를 탈환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대기오염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중국에서 1월 1일부터 개정된 대기오염 예방 조치법이 발효되는데요. 2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129개항을 고쳐서 한층 엄격한 대기오염 예방법과 또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예방 조치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개정된 법률은 오염물질 함유량 등을 규정한 휘발유 품질 기준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제히 낮은 품질의 휘발유가 유통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질이 낮은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길거리에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예방책을 세우고 또 이를 위해서 각자 예산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기관인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대기오염 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고요. 이를 위반하는 기업,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벌금의 한도를 없애고 또 오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3배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상당히 심각한데요. 공기 중에 안개처럼 뿌연 오염물질이 있는 것을 스모그라고 하는데요. 이 스모그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올겨울 들어 베이징 일대에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적색경보가 두 번이나 발령됐습니다. 중국의 중앙기상대는 28일과 30일 사이에도 화북과 황하이 등 수도권 일대에서 두 차례 정도 스모그와 강한 안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매년 겨울만 되면 중국 스모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과 중국 동북부 산업지대에서 스모그 현상이 심각한데요. 공장을 가동할 때도 또 가정에서 난방을 할 때도 주로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떼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공기의 특성상 대기의 움직임도 적어서 오염물질이 잘 흩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중국에서는 맑은 공기를 캔이라고 하죠. 깡통에 담아서 팔기도 한다고요. 네.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근 맑은 공기를 판매하는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한 업체가 로키 3명의 맑은 공기를 캔 그러니까 깡통에 담아서 중국에서 팔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수출한 500여 개의 캔이 불과 나흘 만에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7.7리터 캔 한 개의 가격은 100위안이라고 하는데요. 미화로 15달러 정도로 현지 생수 가격의 50배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전략적 요청지인 나마디를 탈환했군요. 네. 이라크의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 라이아 라슬 중장이 28일 라마디가 순위판 무장조직 ISL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라슬 중장은 국영TV로 발표한 성명에서 라마디는 해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라크 국영TV에는 이라크 군인들이 정부 청사 주변에서 총을 들고 환성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 라마디 탈환은 이라크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라크 군은 지난 5월 7일 라마디에서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퇴각했는데요. 7개월 만에 다시 라마디를 되찾은 겁니다. 이번에 라마디를 되찾은 것은 이라크 군이 지난 3월 말 북부 티크리트를 장악한 이후 최대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고요. 앞서 이라크 군은 지난 22일부터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라마디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라마디를 탈환을 했고 그렇다면 이라크 군의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네. 북부에 있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입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드 이라크 총리는 28일 국영방송을 통해 모술을 되찾기 위해 진격하고 있다며 모술 탈환은 ISIL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라바드 총리는 하지만 모술 탈환 작전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모술은 ISL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점령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입니다. 네. 그동안 이라크 정부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 라마디 탈환으로 체면을 좀 세운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알라바드 총리는 특기날 연설에서 내년에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완전히 소탕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알라바드 총리는 2015년이 탈환의 해되면 2016년은 ISL을 이라크에서 끝장내는 큰 승리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라마디 탈환은 굉장히 반가운 승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존 케린 및 국무장관은 28일 성명을 냈는데요. 라마디가 아직은 완전히 탈환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이라크 국기가 정부 정사 꼭대기에 휘날리고 있고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큰 패배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성과는 무자비한 ISL에 맞서 용감하게 쌓아 놓은 이라크군의 자신감과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도 ISL이 완전히 격치될 때까지 지상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라크에서 미군이 공습 작전을 통해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 격퇴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해외 분쟁에서 지상군 대신에 특수부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2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바랑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의 해외 파병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특수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수부대가 얼마나 많이 해외 파병되어 있나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군 특수부대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카메룬, 남아시아 등 85개국에 7,500여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당초 장기전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특수부대의 비밀 임무에 의존했다가 ISR이 급부상하자 특수부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동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가 또 다시 추워지고요. 또 최근에 미 중서부에서는 눈보라와 함께 강력한 회월이 바람이죠. 토네이도가 여러 줄을 휩쓸어서 피해가 또 많은 상황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남미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가이 등 남미 국가 곳곳에서 물난리로 10명 이상이 숨지고 1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파라과이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요. 네. 몇 주간 집중적인 호우가 쏟아진 파라과이에서는 강이 범람해서 수도 일부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4명이 숨지고 13만 명이 대피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50만 달러의 재난기금을 집행했습니다. 우루가이도 북부 일부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남미의 피해 상황을 살펴봤는데 유럽도 기상이변으로 못지않게 피해가 크다고요? 네. 영국에서는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중부 지역에서 3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부의 요크, 리즈, 그리고 맨체스터 등에서는 건물과 차량이 범람한 강물에 잠겼고요.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긴급 국가안보예를 연 다음에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19년까지 홍수방지의 23억 파운드, 미화로 3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반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현재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참 큰데요. 세계 곳곳에 이런 기상이변, 엘리뉴 때문이라고요? 네. 엘리뉴을 지적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엘리뉴은 적도 부근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엘리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중남미에서는 폭우와 홍수, 그리고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UN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엘리뉴가 1950년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엘리뉴에 이어서 라리냐도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더욱더 걱정입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엘리뉴가 소멸되면서 그와 반대되는 기상연산인 라니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니냐는 중동부 태평양의 해수면이 차가지면서 기상이변을 초래하는 현상인데요. 미국과 남미의 건조한 날씨를 몰고와 농산물 작황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콩, 옥수수, 밀 같은 콩물 가격이 50%까지 폭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치명적인 역병이죠. 지난해 발생한 에볼라로 인해서 지구촌이 상당히 시끌시끌했는데 이제 에볼라 사태가 막을 내렸다고요? 네. 지난해 서아프리카의 세 나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기니에서 에볼라가 창궐했는데요. 기니는 이 중 제일 처음 에볼라가 발생한 국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9일 기니의 에볼라 발생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WHO는 앞으로 90일간 기니의 새로운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니를 제외한 다른 두 나라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나라 상황도 비슷한데요. 지난달 7일 시에라리온에서도 에볼라 종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라이베리아도 마지막 에볼라 환자 두 명이 태어나면서 공식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에볼라의 진원지였던 국가들에서 에볼라 종식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에볼라로 인한 피해가 참 컸고 사망자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만 9천 명이 에볼라에 감염됐고요. 이 중 그 절반가량인 1만 1,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자나 사망자 숫자가 WHO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염이 멈췄다고 완전히 퇴치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염이 멈추면 퇴치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거죠? 네. 에볼라 환자들이 증상을 보이지 않아도 몸속에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간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따라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정부와 함께 생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국,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평안북도부터 눈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이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 강계는 최저 영하 8도에서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부분 지방에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1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엔 흐리겠고, 오후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후에 구름 많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은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새벽까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3명을 판문점을 통해 복축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에서 선원 3명을 구조했으며, 이들은 모두 복축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29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 선원 3명을 북한에 인도했습니다. 북한 선박은 당시 강원도 원산항에서 출항했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18일에도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을 북한에 송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파리 테러 공격을 주도한 용의자들과 직접 연결된 이슬람 순위파 모장 조직 ISIL 지도자가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연합군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29일 브리핑에서 샤라프 알 모아단이 지난 24일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모아단이 파리 공격을 조율한 조직의 지도자로 알려진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와 직접 연결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바우드는 지난달 13일 파리 테러 공격 며칠 후에 경찰의 검거 작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모아단이 서방에 대한 추가 공격을 적극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했지만 공격 목표가 미국인지 유럽인지 혹은 둘 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동안 연합군의 공습으로 ISIL 지도자 10명이 사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ISIL의 테러 활동이 계속되는 한 미군은 이들을 추적해 사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서방 6개국과의 핵합이 이행 과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8일 이란에서 전홍 추구라늄 11,300여 킬로그램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로 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로써 당초 예상한 2, 3개월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3배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의 우라늄 제거는 핵합이 이행일까지 300kg 이상의 전홍 추구라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준수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제거는 이란의 핵합이 준수 여부를 규명하는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머지 조치들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수천기의 원심 분리기들을 제거하는 것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중수형 원자로를 재설계하는 것 등입니다. B.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29일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마르단 지역의 국가자료 등록청 건물 정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언론에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건물 정문으로 돌진한 뒤 몸에 두르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보장조직 탈레반의 연계단체인 자마트 울 아흐라르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B.O.A에 보낸 성명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반테러 전쟁을 벌이고 있어 정보시설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흑인 10대 소년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백인 경찰관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7세 소년 라쿠안 맥도날드에 대한 총격과 관련해 6가지 항목의 살인죄로 기소된 제이슨 반다이크 경찰관은 29일 시카고 쿠카운티 법원에서 그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총격 장면을 담은 경찰 동영상이 공개되자 시카고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주일간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시카고 경찰서장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영상에는 경찰을 향해 달려오던 맥도날드가 몸을 돌려 달아나는 순간 16발의 총격을 받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꼽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최근 올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이 남녀 부문에서 각각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3% 지지를 얻은 클린턴 전 장관은 20차례나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B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c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el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다음 방송 at WSF2.